아 진짜 많이 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그리고 이게 나한테서 이렇게 벌어질 일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칼이 날카롭지 않다는 거 알지만 사실 찔리면 찔리거든요. 그리고 군인이 이제 대검을 들고 이제 시민을 위협한다는 게 저도 믿기진 않았고 좀 많이 무서웠습니다. 아 어떡해. 그런데 이제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 저희가 세 번째 탈취 시도한 차량이었는데. 어? 나 그때까지 그러면 저 차들이 말이 안 되지. 오른쪽에 정차돼 있던 사고 난 차량이랑. 아 저분도 당한 거구나. 아 이거 어떡해. 그리고 제 앞에 급출발한 차량.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세 번째가 된 거죠. 그때까지 몰랐어? 어떻게 저런 수가 있지? 저희가 세 번째 탈취 시도한 차량이었는데 거리가 꽤 되는데도 옆에 있던 탱크에서 아무도 안 내렸나. 그 누구 하나도 왜 말릴 생각을 안 했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여기 군인들이 많았는데. 이게 너무 나도 의아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시민을 위협하는데 시민을 보호해야 될 군인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게 좀 많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건 좀 이상하지. 진짜. 저렇게 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일단 한 명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나면서 차가 기어가 망가졌고. 우와. 오른쪽 타이어들이 아예 뒤틀려서. 한 1800도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이고. 대박이다. 그런데 제 차가 망가진 것도 고치는 것도 맘 놓고 고치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왜? 왜? 그 사단 마크를 보고. 직접 전화를 했어요. 직접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 없었고. 군대에서는 병사의 개인 이탈로 보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병사랑 저랑 따로 합의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해 주었거든요. 이런 게 너무 열받아 이런 걸 진짜로. 너무 화가 나. 말이 안 되지 않네. 공식 훈련일 거 아니야. 공식 훈련 중에 탈영.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데. 아 진짜. 에이. 상당히 좀 어이가 없었죠. 많이. 많이 어이가 없었고. 군인 상병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훈련 상황이었고.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건. 군대 그리고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진짜 내 차 수리비만 날리고. 우리만 피해보고 끝나겠다. 계속 그런 생각만 들죠. 와 진짜 믿기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군대 올 때는 내 자식이고. 이제 사고 치면 남의 자식이다. 이게 너무 그게 너무 뻔하게 보여서. 이게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일반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짜증나고. 좀 군대에서 좀 확실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약간 너무 무책임한. 이거는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훈련 중에.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관리 못한 군대가 그게 잘못이지. 진짜. 이번 사고. 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까 자주포가 들이받은 거나. 지금 훈련 중인 그 상병이 피해를 입힌 거나. 같죠. 똑같죠. 네. 같죠.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군에서. 군에서. 군에서 책임져야죠. 네. 훈련 중인 그 병사들이. 장병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이탈됐으면. 바로 잡았어야죠.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나. 너무 화가 나요. 진짜 말이 안 들거든요. 응. 살다 살다 별 사고다. 참 진짜. 저분은 정신적인 피해도 보상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무서울 거예요. 옆에 아주머니 분. 다행히 대검 날이 무뎌갖고 손에 좀 긁히기만 했대요. 참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저분이 입은 저 재선적인 손해. 그리고 저 차가 가면서 나중에 빨간불인데도 가다가 사고 나죠. 네. 아. 됐다. 이거 블박차 잘못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저 당병. 지금 군사경찰로 넘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훈련 중에 타령. 저 어린 청년이 왜 저랬을까. 군에서 그거부터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전에 이 모든 사고에 대해서. 저 군에서 책임지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이라도 보면 빨리 정말 죄송하다고. 그렇죠. 맞아 맞아.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 그걸로도 안 막혀질 수 있습니다.